작가님의 꿈과 교화를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. 작가는 이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세계의 분 참가 34주년이며 세계 미술전에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예빈 여러분들을 소개했습니다. 함께하는 분 후명을 드리기마다 큰 방식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계의 고 정희핵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세계의 고 황정미 편체비님 참석하셨습니다. 공 전시회 주관사인 주식회사 악기 메이크업 임완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. 공 전시회 사문을 맡아주신 이건수 미술 평론자님 참석하셨습니다. 다음은 성대흥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김재수 기아단래값도 홍인경한 미술 평론관님 참석하셨습니다. 특별히 도움을 주신 평론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미술 평론가 최금수님 참석하셨습니다. 이장 박사 조관용 성분관님 참석하셨습니다. 월정의 수가 향기 시작하자 장준 군님 참석하셨습니다. 542의 성길용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이 분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이와 관계자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